먼저 칼국수 제작지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피자, 스파게티, 새우링 먹방 새우링 먹방 렛츠고 새우링 먹방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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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새우링 새우 치킨이 좋아졌어요 치킨이 좀 안좋아졌는데 치킨이 좀 더 맛있어 치킨이 좀 더 이뻐졌어요 치킨이 진짜 맛있지 않나요? 치킨이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고 더 잘 먹었어요 더 잘 먹었긴 한데 소스의 맛 생크림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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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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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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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 진짜 맛있다 자, 이쯤에서 맥주 치얼스 진짜 시원해요 와 진짜 시원해요 피맥 역시 피맥 역시 피맥 치즈 와... 피자 한입 컷 피자 한입 엄벌리버블 엄벌리버블 이게 가 1080p 등장 비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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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한샷 오늘 이상하게 피자를 한입에 다 넣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맥주가 또 땡기더라구요 그래서 맥주도 같이 먹었는데 야... 피맥은 진리입니다 지맥 다음으로 피맥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